여러분 우리가 가진 그 믿음 우리가 가진 그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이렇게 물어보면 너무 부끄러워하시기 때문에 대답을 안 하시는데 아마 우리들 마음껏 믿음 하면 여러 가지 그런 대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생각해 보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을 그 본질적인 측면에서 믿음에 관련된 것을 하나씩 하나씩 분류하고 제껴버린다면 단 한 가지가 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소이시며 바로 그리소의 복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에 빠져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누구나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소이시기 때문이죠 여기서 예수님도 중요해요 그런데 어떤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완전한 하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신 그 예수님이시고 또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은혜와 진리의 복음을 믿지 않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할 때마다 사탄이 주는 그런 공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이 사탄이 주는 그 공격은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점점점 하나님으로 더 멀어지게 하여서 다중에는 어떻게 돼요? 그냥 절단되는 끊어지는 그런 공격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 세워졌을 때만 해도요 이 미국은 참다는 그 신앙의 그 자유를 얻고자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건너온 그 청교들에 의해서 세워진 바로 믿음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계속적으로 그리스의 신앙으로 세워지다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후부터 경제의 부흥과 함께 18세기에는 합리주의적 이상으로 나라가 세워지게 되었고 또 점차 이민자들이 증가되고 과학과 기술과 경제가 점점 발달되면서 오늘날에는 자본주의, 실용주의 그리고 인본주의적 이상으로 나라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땅에서는요 공공기관이나 또 공공장소에서는 그리스도라는 어떤 그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글이나 표현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었고 심지어는 그것을 사용 못하게 되는 금지시되는 그런 풍토가 되었어요 또한 물질의 그 풍요 속에 복음의 근원이 되신 그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 무신론자들이 점점점점점점 득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텍사스 우리 중부의 남부에 있는 이곳을 우리가는 바이블벨트라고 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는 어떤 신앙이 좀 어떤 세상으로부터 공격받는 것에 대해서 많이 느끼진 못합니다 하지만 동일한 그 땅에서 살고 있는 동부지역에만 봐도 이러한 현상들이 확연하게 심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필름에 담아 상영한 영화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대학의 무신론자 철학 교수와 크리스찬 학생 사이에 벌어진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한 논쟁을 다룬 God's not death라는 그런 영화입니다 현재까지 제가 구글을 찾아보니까 이 영화에 대한 시리즈가 3편까지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모두가 우리 현실에서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바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 세상의 그 갈등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밖에도 좋은 영화들이 매년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영화들이 공통적으로 전하는 그런 메시지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탄이 세상의 학문과 또한 문화와 가치관으로 사람들을 미역하여서 구원의 그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와 그리스의 그 복음 자체를 부정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사탄은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정할 수 있는 그런 공격을 하는 것일까요? 왜냐면요 아무리 우리가 진실을 말하더라도 그 말하는 사람의 그 존재나 그 자체를 부정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듣는 사람이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듣는다 하더라도 그 듣는 사람들은 그 진실을 뭘로 여겨요? 거짓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은 이 다메석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 거듭난 후에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한 사명을 받고 바나바와 함께 제1차 전도여행을 가면서 아주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전도여행을 마치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간 후에 그 틈을 따라서 바리세파 유득의 그리스오인들이 그리스오인 갈라디아의 남부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을 공격하여서 그 모든 교회와 교제의 성도들을 자신의 그 역량권 아래 두려고 두고자 하였어요 어떤 공격을 하였습니까? 바로 모세율법대로 한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얻을 수 있다라는 그 율법주의의 그 역량 아래 모든 사람들, 모든 교회들을 두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들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첫 번째 과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당시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믿고 있었던 것 뭐죠? 이제는 계속적으로 잘 물어보면요 오직 믿으론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뭘 믿고 있었죠?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요 오직 믿으론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이신득의 신앙을 거짓으로 만들어 보여야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그들이 생각해 냈던 것은 뭐냐면 바로 이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봐도요 이 바울은요 사도행전 1장 21절과 22절에 나오는 그 사도의 조건에 전혀 맞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함으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에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네 여러분 이 두 구절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의 그 사도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서 바로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자여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부터 어떤 가르침을 직접 받은 적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에서 바울은 합격이 불합격이에요 불합격인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조건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의 그 부활을 증언할 그 증인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뭐예요? 직접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500명이라는 그런 숫자가 있는데 바울은 이 500명이에도 들지도 못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도 못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조건에도 바울은 합격이에요? 불합격이에요? 몰라요? 불합격! 예, 말씀하세요 불합격이에요 또 한 번 상식적으로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사도들은 어느 교회에서 파송을 했죠? 유대에 예루살렘 교회 하나 있었잖아요 무슨 교회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했어요 하지만 갈라디아 교회나 그 이방 땅에서 복음을 전했던 이 바울과 바나바는 어느 교회에서 파송을 했죠?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 바로 이방 땅에 있는 이방 교회에서 파송을 했기 때문에 율법주의자들은요 야, 봐라 다른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했는데 이 바울은 너희와 같은 똑같은 이방인들이 있는 이방 땅의 이방 교회에서 파송했던 자인데 그런 자가 어떻게 예수님의 사도가 될 수 있냐 이 바울은 가짜야! 라고 말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했던 것이에요 그러니 이런 말을 들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이 흔들렸을까요? 아니면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1번 흔들렸다, 2번 흔들리지 않았다 여러분의 대답은 1번 흔들렸어요 당연히 흔들렸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요 사탄은 우리 주위의 그 사람들을 통해서 동일한 공격을 우리에게 해오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가졌던 그 모습을 가진 것을 가지고 공격을 하고 때로는 여전히 우리가 성숙하지 못한 그 모습을 가지고 공격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의 이치와 사람들이 가진 이성적인 그 가치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외치는 이 두 가지 두 가지의 그 고백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날 우리의 믿음을 부정하고 우리의 구원을 부정하는 그 세상을 향하여서 바울이 했던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 모든 공격들을 이겨내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나왔던 6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다른 복을 쫓고 있었던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아주 강한 어조로 책망했던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는 사뭇 다른 것으로 자신이 전한 복음의 배후에 오묘한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 번 1절과 2절 읽어볼까요? 11절과 우리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느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오 배운 것도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의 개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여러분 우리 주위에 여러분 2단에 속한 2단자들을 혹시 만나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경험이? 그런데 일반적으로 거짓을 전하는 2단들의 그 말을 보면요 성경에서 구원으로 가는 진리가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성경 외에 다른 길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추구하는 어떤 잡단 경전이나 그 책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보다 어때요? 더 강조하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을 우리로 하여금 직접 읽고 묵상하고 배우는 것보다 어때요? 자신들이 가르치는 것 자신들이 훈련하는 것 자신들의 프로그램이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또한 2단들은 어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저주의 그 사망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경험하거나 쉽게 우리가 드라마나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국 드라마 요즘에 그런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보면 어떻습니까? 다미 성교회도 그렇고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2단들 특징 첫 번째는 뭐냐면 야 너희들 재산을 다 팔아서 나에게 바쳐라 그런 거예요 그런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부모 자식 다 버리고 자기 자신을 다 투자해서 가요 또한 어떤 모습이 있죠? 개인의 순결함을 교주 자신에게 바쳐야지 그가 거룩하게 정결하게 돼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물론 우리 생각하기에는 이런 말들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이에요 혹시 이 말에 동의하시는 분 계세요? 제사를 다 팔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우리의 순결함을 교주한테 바쳐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있다는 그것에 동의하시는 분 계세요? 없죠 왜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요 실제적으로는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미혹되어서 빠진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단체에 빠진 사람들 중에는요 남자나 여자나 어린애나 노인이나 상관없고 또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상관없이 그냥 모든 나이와 모든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미혹에 빠져서 헤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어떨 때는요 이런 거짓된 복음에 대한 그들의 태도가요 진짜 진리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보다 더 굳건한 그 태도를 볼 때 저는요 하나님께 그래요 하나님 세상에 어떨 욕을까요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하는 그 쓸쓸한 그런 감정이 저희 마음 가운데 생기기도 합니다 바로 바울을 공격했던 사람들은요 바울이 그 당시에 있었던 다른 거짓 선지자와 교사들과 같은 자였고 그가 가르쳐준 그 복음은 잘못된 복음이라고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이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바울 자신이 가진 지식이나 다른 사람들의 의의에서 자신이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의 그 개시로 받은 것만을 그들에게 전했다 성도들에게 전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받았다고 말하는 예수님의 개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개시 여러분 먼저 개시라는 단어를 보면 이 개시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개시는 베일을 벗기다 어떻게 가려져 있던 어떤 것에 더부개를 여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불투명한 상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무엇인가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뚜껑을 열고 그 안을 봐야 돼요 그런 것이 이제 개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춰줬던 것을 열어주셔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의 개시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한 모든 것과 자신이 가진 그 모든 계획을요 어떻게 해요? 바로 바울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것을 믿는 것 그 자체도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해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이 살아서 생존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이곳에 기록된 예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이런 하나님의 개시를 받지 못할 때는요 성경을 아무리 창세에서 요한 개시로까지 수십 번, 수백 번을 읽어도요 그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뭐가 돼요? 인간이 가진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염동되어 성경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요 계속해서 성경에 어떤 것을 빼거나 어떤 것을 나름대로만 넣고 또 심할 경우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그런 일에 앞장을 서게 돼요 또는 하나님의 개시가 담겨있는 이 성경은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돼요? 성경은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봐야 돼요 그런데 개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자꾸만 세상의 과학으로 성경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해결하려고 하고 공자와 맹자와 또 신목사의 이름으로 항해서 성경을 자꾸만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런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개시를 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지 못한 사람들 결국 하나님의 뜻을 잘못하는 거예요 잘 알지 못해요 그리고 결국 어때요? 그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울도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신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누구보다도 그 당시에 그 누구보다도 잘 지켜 행한다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실제적인 모습은 어땠을까요? 사울은요 사실 문자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지 그 안에 당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 무식하면 용감하다라는 그 말처럼 사울은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심을 부정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던 당시의 그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미워하여 그들을 잡거나 그들을 그냥 죽이거나 그냥 옥에 가두는 일들을 그냥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하고 누구보다도 어떻게 했어요? 즐거워했어요 그래서 스테반이 그 도로에 맞아서 순교하는 그 순간에 바울은 어때요? 사람들이 옷을 받으면서 샘통이야 당연한 일이야 그러면서 그게 웃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요 단순히 성경의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또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말씀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어느 누가 우리의 구원과 우리가 가진 그 복음에 대해 묻더라도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으로 또 주어진 것임을 우리는 자신있게 고백하면서 날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통도 이제 어때요? 이제 중반기로 접어지지 않습니까?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뭐 그까이 거 27주 밀렸어요? 그냥 그거 한 몇 주 이렇게 쯤 하면서 다 하시면서 열심히 말씀을 읽고 또 우리 금요일과 새벽 기도에 열심히 참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추건합니다 아멘 너무 강제적인가요? 두 번째로 우리는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주어진 것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13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신의 구원이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 주어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13절과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의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위를 심히 박해하여 뭐라고 내가 내 종독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다메세토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바울은요 사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바울은 자신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믿었죠 사실 사울은요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를 통한 모든 사람의 그 구원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를 알지 못한 채 자신이 그동안 배웠던 어떤 자신의 지식 자신의 생각, 자신의 그 가치관에 파묻혀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오히려 잘못된 열정을 가지고 바리세인 광신도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고요 그들이 믿는 그 예수님을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여겨서 바로 예루살렘과 유대의 그 땅에서 이 세상에서 반드시 없애버려야 할 그 적으로 여기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러한 삶을 되돌아보면서 바울이 고백한 것은 자신은 하나님보다 지나치게 유대교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의 뜻보다 조상의 전통에 더욱더 열심을 내었다라는 자신의 그 제약을 고백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바꾸는 일이 있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우리 같이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이 구절에 나오는 어머니의 태로부터 라는 그 표현은 바로 2사에서 49장 1절에서 요하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그 고백과 같이 이 구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그 소명의식을 나타낼 때에 사용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런 표현을 사용하면서 자신을 은혜로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누구요? 그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같이 자신이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인 바로 태어나기 전에 이전에 이미 자신을 택정하셨다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제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태부터 나를 택정하셨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성경적인 해석은 뭐예요? 바로 신용호 목사가 구약의 선지자들 같이 하나님께서 태어나기 이전서부터 목회자로 택정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은요 사도바를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일을 행했던지와는 상관없이 바로 바울이 다메색으로 가는 도중에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에 의해서 하늘로부터 빛 가운데 바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그런 섭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의 아들 누굴 얘기하죠? 그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로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는 자로 자신을 부르심으로 바울은요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전환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죠 계속해서 16절과 17절을 보면 바울은요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후에 행했던 자신의 그 행적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현륙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색으로 돌아갔노라 이 구절을 보면 먼저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를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바울 자신의 속에 예수님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타내시기를 이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개시와 동일한 의미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에 대한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심어줬어요? 바울의 아내 그것을 심어주셨다라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하기 위해서 바울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달게 하셨다라는 그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요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어느 정도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모습은 확연하게 달라져요 조금이 믿는 사람들은 모습이 조금 변하고 많이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많이 변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메색으로 가는 동안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과 그 구원의 복음에 대한 모든 것을 진정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귀한 축복과 영광이 사람들이 말하는 이 세상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그 율법에 있지 않고 바로 하늘에 있음을 확신하고 그는 은혜로 얻은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의뢰로 얻은 그 은혜 때문에 이전에 자신이 가졌던 그 세상의 모든 영광을 과감하게 기꺼이 포기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신서를,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자신이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을 뭐라고 여겼어요?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고백이 있죠 바로 배설물이 뭐예요? 똥으로 여겼다, 그렇죠?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모든 사람이 외면하는 것 가치 없는 그 똥으로 여겼다라는 거죠 그리고 16절과 우리 17절을 보면 주인과의 만남이 있은 후 바울은요, 혈육 여기서 말하는 혈육은 어떤 가족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연약한, 완전하지 못한 그 인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연약한 인간이나 사도들을 만나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색으로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아라비아라는 곳은 그 다메색을 포함한 그 일대의 그 지역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게 뭐냐면 신해상 그쪽 맨 밑쪽, 그쪽을 얘기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긴 해요 하여간 대부분 사람들은 다메색을 중심으로 그 일대를 얘기해요 예를 들면 한국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제 고향이 수원이에요 그럼 수원인데 그러면 그 수원을 얘기할 때 그 일대를 뭐라고 해요? 경기도 지역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다메색이 있는데 그 지역, 둘러싼 그 지역을 바로 아라비아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바울이 이곳에 한 약 3년간 지내면서 이방인들에게 그 그리스의 그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인간적인 의전이나 개입을 완전히 배제한 채 하나님과 일대의 그 인격적인 그 교제를 이 3년 동안 나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산 후에 바로 어때요? 아라비아 그 지역에 속한 수도격인 바로 다메색이라는 그 도시에 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또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는 가족이나 사람들이나 사도들을 만나지 않았다라고 밝히는 이유는 바로 자신이 갈라디아 교회나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이방 땅 가운데 사람들에게 전했던 그 복음 그리고 지금도 자신이 전하고 있는 복음 그리고 앞으로도 자신이 전할 그 복음은 어떤 사람, 어떤 환경에 의해서 변형되거나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께서요 어머니 태해서부터 자신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신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누구와 상의할 필요도 없고 누구에게 이것을 컨펌 받을 필요도 없고 의논할 필요도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가졌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 사명을 따라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바울은요 이러한 복음에 대한 삶의 체험을 통해서 자신이 가진 복음, 자신이 가진 그 구원에 대한 것을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 자신의 그 사도성을 의심하는 그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진 복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복음과 우리가 가진 구원이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가 믿고 그것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것을 우리가 알고 확신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말 우리가 행하는 그 행함은요 반드시 달라져야 합니다 더 이상 자신이 가진 형평과 상황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삶이 변하고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사랑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나의 마음이 톡톡하고 하나님에 대한 삶이 톡톡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조 여러분 앞으로도 이 세상은요 계속적으로 여러분을 흔들고 공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아파하는 거 여러분이 약하고 약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자식 그러면 어떤 분은 토 있고 저는 뭐가 있을까요? 하여튼 사람들마다 있어요 연약한 부분 근데 그것을 공격해서 흔들고 그것을 여러분을 쓰레기 털어갈 거예요 그리고요 세상은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저돌적으로 이러한 질문을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물을 수 있어요 여러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 맞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맞아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당신의 삶을 완전히 이끄시는 거 맞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보여 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100% 인도한다는 것을 여러분 한번 증명해 봐요 라고 우리에게 물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그들에게 하면서 당당하게 믿음 가운데에 온전히 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에 우리는 어떤 대답을 어떤 확신을 스스로 가질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을 공격한 그들에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곤면하기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그 복음을 여러분 담대하게 그들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변하시겠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금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여러분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요 이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은요 자꾸만 우리들의 소망이 이 세상에 있다라고 우리를 미용해요 그래서 성경 읽으세요 그런데 세상의 유혹은 뭐예요? 성경 말고도 그냥 어떤 다른 어떤 지식을 배우라고 그러고 하나님께 기도해 그러면 그냥 차라리 바이어 만나는 게 좋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우리 하면서 야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야 도원에 있는 거야 야 교제에 있는 게 아니야 사람들과의 그런 어떤 친교에 있는 거야 하면서 세상적으로 막 우리를 미혹하고 흔듭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바로 이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소망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미역하는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통한 여러분이 가진 그 산 믿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전능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개시하여 주신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통해 장차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 삶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라는 고백 이런 고백을 그들에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경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덮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영원토록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인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와 우리 직장과 우리 사업체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받고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잖아 아멘 아멘